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라는 책을 가지고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행동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사토 도미오라는 분이고요 의학 박사 즉 의사고요 100권 이상의 책을 출간한 작가입니다. 오늘 주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행동해라 그래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해볼 건데요 저도 사실 다양한 자위개발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일단 내가 지금 경제적인 수준이나 월급이 적더라도 너가 부자처럼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해야 하지만 결국 너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책에서는 내가 200만원 돈을 벌지 몰라도 람보르기니라든지 포르쉐 이런 슈퍼카를 일단 사라. 그러면 그걸 타고 다니면서 뭔가 카드핏을 갚아야 되죠? 할부를 갚아야 되니까 나는 거기에 맞춰서 더 일을 열심히 해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된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많은 메시지들을 자격에서 받는데 이 책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조금 논리가 다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왜 돈이 없어도 우리가 부자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든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오늘의 이야기 핵심이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부자들의 습관을 몸에 익히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습관이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미국 기업의 그 사장을 만난 일화가 나옵니다. 미국 기업의 그 사장이 자신을 만나왔는데 그 사장은 이제 유능한 일본인을 찾고 있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영어도 할 줄 알고 좀 능력도 있으니까 이 사장이 관심을 보인 거죠. 이 사장이 이제 처음에 해준 게 뭐냐. 미국에서 가장 좋은 호텔을 잡아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라고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면서 이 책의 저자도 처음으로 이제 인류 생활이라고 해봐요.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되죠. 이때 이 책의 저자가 이 느낌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경험 속에 느낀 게 뭐냐. 처음에 거액의 연봉을 주고 인류의 생활을 익히게 하게 만들면 머지않아서 몸도 마음도 몸과 마음이 인류로 변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몸과 마음이 인류가 되면은 어느새 일에 대한 태도도 인류가 되어서 그 대우에 어울리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있죠.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제가 재방송으로 봤는데 그 드라마 보면은 이제 요리를 잘 못한 그 요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을 이제 주점을 하는데 그 요리에 대한 클레임이 불만들게 해서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사장이 이제 어떻게 안 하냐면 보통의 사장님이라면은 너는 요리에 소질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뭐 그만둬라 아니면 다른 일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월급 이제 두 배 줄게 대신 너도 두 배만큼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고 실제로 그 두 배 월급에 든 봉투를 줍니다. 그 봉투를 받아둔 그 직원은 뭐 감동을 받았는지 뭐 아니면 정말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더 열심히 요리 공부를 하고 요리를 연습해서 나중에 인정받는 이제 요리사가 됩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뭐 세일제 책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이런 거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있다고 해서 그냥 뭐 장옷 차림에 그냥 책을 펼쳐고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는 거 하고 옷을 딱 갖춰 입고 정장을 입고 비즈니스 스케줄을 딱 입고 책을 보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 독서를 대한 태도가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몸과 마음이 그 어떻게 변환에 따라서 그 일을 어떤 행동을 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책에 저도 그걸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미국 기업의 대표를 만나서 그 정말 그 엄청난 연봉을 받고 또 엄청난 연봉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정말 그 내가 그 연봉에 걸맞는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숙소를 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업무를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업무를 훨씬 더 많이 노력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그런 사장님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급적 인류 수준의 상품과 인류 수준의 서비스를 경험하다 보면 내가 마치 인류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되겠죠. 피부로 그러면 나도 어떤 행동을 할 때나 어떤 뭔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걸 결정할 때도 마치 인류인 것처럼 하게 되고 성과 역시 인류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습관에는 생각하는 법이 포함이 됩니다. 즉 사고 습관이 포함된다는 거죠. 미국 기업의 사장이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 사원들에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아낌없이 보여준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사원들의 그 사고를 바꾼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 나 이렇게 살고 있어. 나 정말 돈 열심히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살고 있어. 이걸 보여주고 직원들은 야 나는 200만원밖에 못 버는데 2억을 버는 삶은 저런 삶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이제 사고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노력하면 자신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지금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높은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얘기가 핵심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부자의 습관이나 사고를 먼저 몸에 익힌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기쁨을 감각적으로 의식에 새겨넣는 것이다. 부자의 습관이나 사고를 먼저 몸에 익힌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기쁨을 감각적으로 의식에 새겨넣는 것이다.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의 습관이나 사고를 내 감각적으로 새겨넣기 위해서 그 부자가 됐을 때 그 기쁨을 감각적으로 새겨넣기 위해서 우리는 부자처럼 행동해야 되고 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감각이 내 몸에 피부에 와닿으면서 내 일에 대한 성과 일에 대한 태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인류가 된다는 겁니다. 부자처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막연하게 아 성공하면 좋겠지 돈 많이 벌면 좋겠지 좋은 집에 살면 좋겠지 이렇게 머리로 팽랄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넓은 집에서 살았을 때 그 황홀감 기쁨 좋은 옷을 입었을 때 그 품격과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들이 내 피부 하나하나에 새겨지고 그것이 뇌가 인식했을 때 우리는 그 감각을 목표로 삼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었더니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눈빛이 달라지네?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았더니 삶의 행복도 훨씬 더 높아지네. 이것이 피부로 새겨지고 뇌가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동목표장치 있죠? 뇌가 그 자동목표장치로 인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그 제가 첫 번째 영상인가 두 번째 영상 보시면 자세히 설명해놨습니다. 모르시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동목표장치가 달성장치가 작동을 하게 되면서 나를 자연적으로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막연하게 우리가 시크릿 같은 책을 읽고 나 부자가 돼야지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나 좋은 집 살고 싶어 이렇게 해서는 그냥 머릿속에서만 그칠 뿐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목표가 된 건 뭐냐 정말 그 부자처럼 살아봄으로써 좋은 것을 느껴봄으로써 정말 그 감각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러면은 야 정말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 뇌가 이 감각을 계속 느끼게 느껴보고 싶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에 또 이 경험을 하고 싶어 다음에 이 감각을 또 느껴보고 싶어 그러면서 이 모든 이 뇌에서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 자동목표 달성단체가 작동을 하면서 내 모든 에너지와 신경들을 그쪽에 집중시켜서 그것을 또다시 이루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 잔에 3,000원짜리 커피가 있고 1만원짜리 호텔 라운지 커피가 있습니다.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서 3,000원짜리 커피 야 어차피 뭐 커피가 다 똑같지 커피가 다 쓴맛 아니야? 이러면서 3,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만족하는 거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행동 패턴 이런 생각 이런 감각들이 여러분들의 뿌리 박혀있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3,000원짜리 커피를 마시겠죠. 사실 3,000원짜리와 1만원짜리 커피값만 비교해보면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긴 하지만 가격 차이는 7,000원 정도거든요. 7,000원 차이는 사실 절대적인 금액을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그 돈이 아까워서 1만원에 투자를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내가 1만원짜리 커피 마셨을 때 그 행복감 호텔 라운지 그 분위기 좋은 곳에 마셨을 때 그 느낌 감각 여유로움 그리고 호텔에서 그 뷰를 딱 봤을 때 그 느낌 대접받는 그 느낌 그런 느낌은 없기 때문에 야 3,000원짜리 커피나 1만원짜리 커피나 결국은 똑같더라 근데 뭐 1만원짜리 먹냐 그러면 그냥 살련대로 싼 거 먹고 어제와 똑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 번 욕심을 내서 7,000원 더 내서 1만원짜리 먹는 순간 야 다르네 그래서 이거 1만원짜리 커피 먹는구나 야 1만원짜리 커피 나도 먹어야겠다 1만원짜리 커피 먹기 훨씬 더 맛있고 분위기도 훨씬 더 좋은데 1만원짜리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이걸 진짜 피로 느끼면 뇌가 이제부터는 야 3,000원짜리 1만원짜리 완전 다른 거야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난 충분히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1만원짜리 커피를 마실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 뇌의 모든 신경과 에너지가 자동목표를 달성장치를 작동시켜서 1만원짜리 커피를 마셔야 돼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럼 에너지가 모두 쏠리게 되면서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그 감각을 느끼고 그것을 목표로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행동해야 되고 그럴 때 비로소 나는 내 행동 패턴 내 사고 패턴 하나하나가 바뀌게 되면서 결국에는 부자가 진짜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행동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